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방금 끓인 라면 잘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라 기잣던 분들도 당되시지만 제가 이렇게 맛있게 라면 먹고 있습니다 하나 더 끓일 걸 그랬나? 지금 메이크업도 안되있고 머리도 다 풀긴 했는데 아침 이슬비를 보며 먹는 라면 귀하네요 이 날짜를 어떻게 보여드리지? 제가 저희 팀에 같이 살고 있는 마시오라는 친구 휴대폰으로 어? 뭐 해킹이야? 친구껀데 4월 29일 금요일 5시 53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이상 락키돌의 트레저 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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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